저수지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2000평 되요. 2000평 콘그루텐 50에 3번 그루텐 1봉지 물은 75를 넣고 반죽해 가지고 오늘 이걸로 다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싯대는 4대밖에 안폈어요 갈대 사이에다가 아주 짧은데 4대만 피고 오늘밤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수지는 조그만 해도 4자도 나오는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짧은대로만 했을 때 과연 고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낚싯대 내대 피고 지금 독탕하고 있습니다 독탕 저수지 혼자서 다 전선했어요 쓰레기 봉툰 이렇게 바꾸다니려면 낭세 집은 7위 창문 세번째 창문 제목 사이 tang cover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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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에다가 자고 난 사이에 한 마리 깊숙하게 말아놨네요.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이거는 방법이었어요. 침칭 말아가지고. 어제 밤낚시에 턱걸이 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턱걸이 거 한 30일 정도. 황생하고 또 좋은 물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다 놔주면 저기 가서 무나?